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티비의 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토마토가 엄청 많이 익었습니다 오늘은 빨간 토마토를 따가지고 토마토 스파켓티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개가 한꺼번에 익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다가 슈퍼에서 산 토마토 소스를 같이 섞어주세요. 그러면 밭에서 직접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토마토는 이렇게 살짝살짝 건대기가 있고요. 시판하는 토마토 소스에는 되게 곱거든요. 같이 씹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더 맛이 좋더라고요. 새콤달콤한 맛도 더 강해지고요. 약간 수분기를 날리면 더 걸쭉해지거든요. 이렇게 하면 더 강해지는 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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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